고춧가루 예 아이고 이 소로 끈다고 이 박수는 인사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선거 기간 내내 많이 길대시고 혹시 누군지 그 수준은 제가 없었는지 알았을텐데 휴식도 잘 못하고 올 당일 전국회의 정국회의 학교의 정국회의 향한 경험 될게 많고 예상한 리스트레 따라하고 반려하고 처리하게 좀 더 쉽사라 답변이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집권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그만큼 힘도 있고 강단도 되시니 야당을 직접적으로 대리하고 진정한 표출을 위해서 집권당은 아홉은 어느 지도자보다 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할 때는 일에 섭취할 수 있는 것 같고 진정한 표출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가진 집권당이 있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주는데 때로는 쓴 것이고 때로는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고요. 저희는 일을 많이 끊고 싶어서 야심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버지님의 일을 와주겠습니다. 그래요. 저는 이렇게 내가 마음을 살고 알려드립니다. 그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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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